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럭다운 기간 동안 평일 미사는 오전 9시 30분 미사를 스트리밍으로 하고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8시 30분 미사와 10시 30분 미사, 오전 미사를 스트리밍하고 업로드는 10시 반 미사, 지금 미 미사를 업로드하니까 혹시 이 시간대 못 보신 분들은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예물도 평일 미사 1대 오전 9시 30분 스트리밍 미사 때 미사 예물 봉헌을 하는 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4시와 저녁 10시 30분 때의 미사를 봉헌했던 그 시간 모든 미사 예물도 그 다음 날 주일 날 8시 30분 미사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사 예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후 5시까지 사무실 휴대폰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 전화 휴대폰은 0404-089-227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견진은 9월 12일 주일에 안토니어 피셔 대주교님께서 오셔서 견진을 집전해 주시는데 7학년 이상 세례받은 교우분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견진성사 신청해 주시고 신청 기간은 록다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마리의 100주년 성모상 순방 연장을 합니다. 7월 9일까지 저희 본당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레지오마리의 100주년 성모상 순방 연장을 합니다. 한글학교 텀3 계약이 7월 17일에 있겠습니다. 토요일이죠. 또 9월 2021년 9월 아미쿠스 피정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참미부 반주 악기 노래 봉사자 시설 프로그램 준비 봉사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베레다 원장 수연님 영명축일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캠프 취소되었고요. 열린마음제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대교구 신학생 사제 양성 후원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15,045부를 시드니 대교구 통해서 신학교로 전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직자 양성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다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장될 때까지 10시 반 미사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신학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4월부터 6월 말까지 10회의 신학학교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학교를 유튜브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 여러 가지 시간 관계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신학학교 예수님 마음 제자 교육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주부터 업로드되는 신학학교 10번 10주니까 한 3달 좀 넘겠죠? 그렇게 매주 업로드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과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